의상 저도 그럴 때가 왔거든요. 쓰레기통 말씀을 Apparently, 쓰레기 버리러가는데 없어서 곳곳에 있어야 하는데 곳곳에 없고 막 뛰엄뛰엄 가다가 보면 없어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. 종이 전단지만 넣었습니다. 종이 불린다. 아, 불린다, 불린다. 아, 불린다. 아, 불린다. 아, 불린다.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되새겨주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. 쓰레기보다 특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. 훨씬 낫죠. 애들이 벌써 교육이 됐네. 행사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아, 불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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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린다.